자 여러분들 잘 쉬셨죠? 이제 우리 좀만 하고 오늘 일정 마무리 지켜요 174페이지 제4절 여기까지 한 문건이거든요 그래서 제4절 보시면 도시군객시설 해제 공고 있죠? 이 해제 공고하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176페이지 제5절 이 도시군객시설 실효 해제 신청해가지고요 바로 179페이지까지가 쭉 연결돼요 이걸 잘 엮어서 정리하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다 연관성이 있어요 여기서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해서 쫙 이해하시면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174페이지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도시군객시설로서 결정구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3개월 또는 2년의 단계별 집행교로 수리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집행교에 2단계 집행교로 수리 공고했습니다 1단계 집행교는 3년의 시행할 사업으로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절차고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 부재가 만약 2단계 집행교에 들어있던 건이었다면 3년에 하는 거 아닙니까 3년에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지났습니다 사업을 못했습니다 사업을 못했다 그때 아까 이 안에 있는 지목이 된 토지에서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매수 청구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면 돼요 그거 아까 했죠 매수 청구는 바로 10년 시간까지 사업을 하자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가 들어가면 6개월의 매수별 결정해서 알려드린다 만약 매수 자료를 통보했다면 2인에 매수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매수를 하지 않고 매수 청구를 했든 안 했든 바로 저렇게 결정고시 해놓고 몇십 년 신화까지 사업을 하자면 저 결정 실효해서 없어지냐면 20년까지 이따 나옵니다만 이렇게 해서 20년 신화까지 사업을 하자면 자동 실효해요 그 내용을 먼저 또 볼까요 어디에 그 말 나오냐면 176페이지 제5절 밑에 1번 도시군객시설전 실효해서 동그라미 1번 있죠 이걸 가지고 또 작년인가 한 번에 냈어요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20년을 가로 쳐놓고 20년 되는 날 다음 날 또 갖춰서 야 가로 안에 들어갈 거 뭐니 이게 한 번에 나왔어요 작년에도 강의할 때 꼭 나온다 해서 한 수업 시간에 1년 동안 한 50번을 읊어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다 그분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틀렸다는 것은 왜? 1년 내내 머리만 들고 다녔다 이거 아닙니까 다 맞혔을 거예요 저한테 강의 드신 분들은 다 맞았을 거예요 아무튼 몇십 년이 지날까지 사업하자면 실효 되느냐 20년이 지날까지 이렇게 하십시오 만약 매승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요 174표 보면 이렇게 10년이 지날까지 사업하지 않는 부지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지자체 여기가 서울특별시다 육대광역시다 세종특별자시다 제주특별자치도다 각각의 시군에 있는 땅이다 그래 이걸 6명을 지자체장이라고 하죠 야 너네들 지자체장들 지방자산체장들 너네들 관할 지역에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고 10년 동안 방치된 부지가 있다면 그 현황을 다 조사하고 그와 관련된 단계별 집행을 전부해가지고 단계별 집행을 전부해서 그 건에 대하여 야 너네들 그것에 대한 현황목을 올려라 어디다 올리냐 각각의 그 지자체 내에 지방의회가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들도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대표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자동사 시장우수 너네들 너네들을 견제하고 너네들하고 같은급인 지방의회 특강특특시군의회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보고 올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고 올려라 매년 올려라 매년 이 지방의회에서 전개 임시회가 열리는데 그때마다 올려라 이거죠 매년 올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도시 장기 미집행 시설에 한 지방의회 보고사항이라고 그래요 몇 년마다 올린다고요? 매년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지방의회에서는요 야 너네들 사방의 실험 풀어줘라 저걸 해제해주라 이렇게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어요 해제 권고를 해요 이렇게 허나 보호가 들어가면 야 해제해주라 권고합니다 권고지 명령은 아니라는 거 거기 교재 보시면 174페이지 통과하고 오늘쯤 보면 바로 동그라미 거기 쭉 가서 보면 해제 권고 하나 했죠 2번 해제 권고 해가지고 같이 볼까요 114페 보면 하나하나 봅시다 보고사회에서 특강특득시장수 그것도 줄 거예요 보고사회에서 보고사회에서 특강특득시장수에다 줄 거예요 뭐라고 쓰냐 지방자치단체장 이랬어요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군객시설이 결정고시됐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박스 안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10년 시간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그런 건은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객을 어디다 보고해야 되냐 지방의회에다가 지방의회에다가 줄 거시고 매년 이렇게 써요 매년 그리고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이때 보고할 때 보세요 각각 지자체에 여기 서울특별시에 이렇게 도시군객시설에서 결정한 것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누가 또 결정한 것도 있을 수가 있냐면 바로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해 놓은 것도 있어요 각각 지자체도 똑같은 이치예요 광역시장이 결정한 것도 있고요 또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국토교통부장 똑같아요 각각 지자체마다 여기도 특별자시장 특별자체도사가 결정한 것도 있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한 것도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8도 내에 있는 시군은 누가 결정했냐 여기는 바로 이 시장구수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바로 여기에는 도시사가 여기 군청도 도시사가 결정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이 결정고시가 났는데 10년 동안 사바형 방치하고 있다 그건 국가에서 알아서 하시니까 그 건을 취하고 지자체장이 결정한 것만 지방자체장청이 결정고시한 것만 10년 경과할 때까지 사바야 하는 거 그 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지방의회 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가 결정한 것은 빼고요 국토교통부장은 이때 지방의회에서 이제 받았어요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제해 주세요 라고 뭐 한다고요 해제 공고를 해요 이때 그 교제 보면 175페이지 2번에 나오죠 2번 보시면 바로 보고를 받은 지방에는 보고가 접수됐내부터 며칠에 이렇게 해제 공고합니까 90이네 야 풀어줘라 하기 싫으면 이렇게 해제 공고해요 이때 90이라는 수치를 보시면 왜 90이 나오냐 권고 보세요 권고가 9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90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해제에 공고하더라면 강제성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해제되고 안 해주는데요 3번에 나왔죠 이때 해제에 공고받았던 이 지자체장들 여기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시장, 특별시장 4명 있죠 4명은 지네들이 결정했던 건이니까 지네들이 사업을 하기 싫다 하면 스스로 해제 결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못했지만 꼭 공원 조성사업을 해서 우리 심의한테 제공해야 했다 그런 것들은 풀지 않아도 돼요 풀지 않아도 돼요 해제 돼요 이렇게 그리고 소명하면 됩니다 6개월에 이런 이유로 해제 못합니다 라고 소명제에 올리면 돼요 지방에 있다가 그리고 바로 해제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바로 1년에 해제를 해서 결정합니다 해제 결정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여기 보세요 여기 모 시에 모 군에 바로 10년 동안 사바정 방치한 게 있어 그런데 그걸 누가 결정해놨냐 도사님 도사님이 딱 결정하셨어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시의회에서 군의회에서 하시는 걸 풀어주라고 해제 공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과 군수는 자기가 결정 것이 아니니까 해제 결정도 못해요 그런 것들은 도사님한테 풀어주세요 라고 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사가 받아가지고 해제할 수 없는 것은 해제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해제 결정해서 준다는 것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175페이지 나오죠 마지막에 동그라미 1번 중요표 동그라미 1번 중요표 그 동그라미 1번 4명 있죠 특강, 특특 4명은 자기가 스스로 해제 결정해요 그런데 2번 중요하다고 그랬죠 더시 군객 시설 결정 해제를 공고하던 시장 또는 군수는 바로 그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사한테 그따 줄 거예요 도사지 국토교통부장 하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도사에게 해제를 신청한다 해제 신청하던 도사는 해제 신청을 받은 앞부터 몇 년에 해제라는 결정을 해준다? 1년 거기까지 그 다음에 3번은 이 지방자산시장 아까 이렇게 자기 지역에 있는 거 해제 못할 것 같다 해제 못할 것 같다 그것은 바로 육교원에 왜 못하는가라는 소명자를 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절까지 하고 오늘 일정 마치겠는데 여러분들 좀만 참아주세요 제5절 해가지고 도시 군객 시설 실현을 아까 했죠 실현을 했으니까 보시고 거기서도 바로 2번을 보겠어 2번이 도시 군객 시설정 해제 신청 해제 신청했다 포인트 그건 이거예요 또 여기서도 파생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시 군객 시설을 좀 고시했어요 부지로 묶었습니다 그 건이 단계별 집행수업을 할 때 2단계 집행수업을 넣어서 3년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가서 사업하지 않았습니다 장기 미집행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바로 10년 20년 지나까지 사업을 하자는 실현인데 이 실현 시까지 아무런 집행객을 만들지 못한 상태가 됐어요 그런 부지일 때는 우리 법에서 야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자들 너네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것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해제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해제 신청은 누가 한다고요 바로 토지 소자들이 직접 나서는 규정입니다 그때 몇 년이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을 때 직접 이 토지 소자들이 나왔었으니까 10년이다 동그라미 1번 같이 볼까요 176페이지 해제 위반 신청에서 1. 도시 군객 시설 견적 5시부터 10년 체크 10년 이내 밑에 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객상 밑에 그 시설 실현 시까지 집행객이 없는 경우는 자 줄 거예요 도시 군객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자였다 줄다 토지 소자는 바로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누구한테 해제 신청을 해달라고 제출할 수 있는가 이방권자에다 줄 거예요 이방권자 여기 보십시오 이 도시 군객 시설 부지로 묶이기까지는 절차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묶었는데요 결정할 때 그냥 묶어요 아니죠 결정을 하면 이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권자가 있고요 결정권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자들이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다지 않고 또 실효시까지 아무런 집행기 없는 그런 부지여서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제 신청을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자들이 하려고 합니다 토지 소자들이 풀어주세요 라고 해제를 위한 계획적 위반해 주시라고 해제 신청하려고 해요 그럴 때는 바로 해제 신청은 1단계로 이방권자에게 한다는 것 이 자들한테 가면요 이렇게 3개월이 답을 줘요 해준다 못해준다 답을 줍니다 답이 왔는데요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2단계로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미안해 잘 보세요 이제 거절 단계에서 이방권자에게 그러면 이 토지 소자들은 해제 신청할 때 결정권자한테 합니다 2단계로는 2차로는 결정권자가 돼요 만약 이 시설부재단 계획을 위반할 때 뭐 시장에 있다 경기도 추후 수원시장에 있다 하면 수원시장 위반권자니까 위반권자한테 해제를 해달라고 해제 위반을 해달라고 신청합니다 수원시장이 3개월 만에 답을 줘요 모아줘야 되겠습니다 해준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죠 모아줘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누구한테 다시 이 위반권자가 에컨대 저기 경기도 포천시장에 합시다 포천시장이 위반했어 그래서 포천시장한테 이렇게 해제를 해달라고 신청했었는데 이 사람이 거절했어 거절당하면 누구한테 다시 해제 신청하냐 결정권자 결정권자가 누구냐 경기도의사 경기도의사한테 했더니만 이 친구가 2개월에 답을 줘야 된대요 한다 못한다 답이 왔어요 못해준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하느냐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장한테 한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장한테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장은 결정권이야 야 이거 풀어줄 수 있도록 해봐라 라고 공고하면 이 친구는 따라야 된다는 것 만약 해주겠다라고 했다면 그 이행은 육견에 이뤄드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이 정도를 보시면 훌륭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체크하고 오늘이 좀 마음을 지켰는데 제가 체크해드리면 그것만 딱 읽으세요 자 아까 1단계로는 이방권자 계획하고요 177페이지 동그라미 2번호 건너뛰어서 도시 군관리 이방권자는 이례에 따른 신청받았다 아까 이방권자로서 해제 신청을 토지사한테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몇 개월 내에 해제를 위한 이방결정을 해서 토지사에게 알려줬냐 3개월 내에 해제를 하겠다 말겠다라는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사에게 알려준다 그것을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가로 2번호 건너뛰어서 동그라미 1번 이례에 따라 신청을 한 토지사자 지금 해제 신청했죠 그 토지사자는 바로 이방권자로부터 거절당해서 박스 안에 들어가보면 1번 이방권자가 해제 위반을 하지 않냐로 통제했어요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토지사자가 이방권자한테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박스에 봐봐요 누구한테 해제 신청하냐 결정권자였다 네모치에요 결정권자에게 그 시설 결정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결정권자 2단계에요 1단계는 이방권자라고 그랬죠 자 넘어가 봐요 17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이때 결정권자는 이렇게 해제를 해달라고 신청해서 그러면 몇 개원에 답을 주는가? 2개월에다 체크해요 2개월에 해제를 위한 결정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사에게 알린다 그 정도 끝 그 다음에 특별한 사회였으면 해제 결정을 해줍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 가로 3번 만약 결정권자로부터 거절당했다 그러면 이제 3번에 동그라미 1번 나와있죠 위 2에 따라 해제 신청받은 한 토지소자는 다음에 해당하면 다음은 어떻게 되냐 박스는 1번만 봐두세요 결정권자가 지금 해제를 하지 않기로 정해서 토지소에 신청한 때 통제했어요 야 거절을 한다 그러면 박스에 누구한테 이 토지소는 또 하손이 아니냐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한테 그 시설 결정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이 국토교통부장관이죠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떻게 처리하냐 그 건이 들어오면 동그라미 2번 건너대서 이렇게 해제 심사 신청을 받았던 국토교통부장관은 밑에 줄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한테 2번 권자가 아니라 결정권자한테 결정해제를 공고할 수 있다는 것 3번 이때 결정권자는 이렇게 국토교통부장한테 해제 공고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을 해제해 나가야 된다는 것 4번 1번 도시군관리계 시설정 후 해제 결정을 해주겠다 라고 통보가 따면 몇 개월 내 이행 조치를 해야 되는가 6개월의 원칙이다 그 정도를 보십시오 6개월 가라앉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6개월 이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통과됩니다 자 오늘의 일정은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180페이지 지구단위계 그리고 또 개발행화가 이런 것들 또 우리 기반셀 연동적인 개발비도관리계 기반셀 부담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체크를 할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강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복습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정 여기서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오 여자 당연주인 것 같아요 어 젓이 으 으 으